자, 28번부터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좀 평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맞았다 하더라도 사실 실수할 수 있는 구석도 있고요. 꼼꼼히 봐야 되는 구석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 주사위의 눈과 점수가 딱 일치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눈, 점수, 이 둘의 대응이 설명돼 있습니다. 눈은 1, 2, 3, 4, 5, 6 인데, 점수는 1, 2, 3, 0, 0, 0이야. 그럴 수 있죠. 4, 5, 6 싫어하나 보지 뭐. 1, 2, 3은 좋아하고. 점수가 높은 게 나쁜 거라고요? 뭐라 보든 이런 규칙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나온 눈의 수를,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야. 점수 아니야?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를 하자. 나는 ABCD의 순서상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눈이 1, 2, 3, 4, 5, 6이 가능한데 이거 4번, 4번 해서 나온 순서대로 ABCD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ABCD 순서상 구하라 할 때 사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일정한 상수면 중복 조합으로 순서상 개수를 셀 수 있는데, 그치? 잘 생각해 봐요.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일까? 여기 4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가? 왜? 얻은 4점 수의 합이 4가 된다 했는데, 4가 눈에 확 띄어서 그냥 4?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점수의 합이잖아. ABCD가 2분의 수라니까? 여기 6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6은 말이 안 되지. 여기 들어가면 4가 말이 되겠어요? 6일 때는 점수가 0이니까. 이렇게 세면 안 되니까. 이것은 중복 조합으로 세는 순서상 개수는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얘네들의 조합이지. 4번 나온 것을 잊잖아. ABCD라고 하지만 PQRS라고 해볼까요? 그럴 수 있잖아. PQRS의 합이 얼마? PQRS의 합이 4인 걸 찾아야지. 헌데 우리는 이 PQRS의 순서상을 찾는 건 아니지. PQRS의 순서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PQRS 중에 0인 것이 있다면 그 0인, S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 0은 ABCD 중에 D가 4, 5, 6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4, 5, 6 중에 확정된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잘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합이지만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0, 1, 2, 3을 조합해서 합을 4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의 세트를 먼저 그냥 찾고 그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가시면 돼. 해볼게. 0이 좀 많이 들어간 것부터 해볼까? 0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0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큰 수부터 할까요? 0부터 쓰니까 조금 미워 보이네. 상관없어요, 사실. 3이 들어가면 1, 0, 0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4를 만드는 거지. 2가 들어가면 2가 2개 들어가고 0, 0일 수도 있는데 2가 들어가면 1이 2개 들어가고 0, 1일 수도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2가 들어간 거 다 했으니까 1이 들어간 것까지 찾으면 되는데 아, 케이스는 4가지구나. 이제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 케이스 4가지는 사실상 필수야. 3가지 정도까지 나오다가 이제 4가지, 5가지 더 많지만 내부 규칙이 있고 이런 것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잘 읽어내시고. 다 찾았네. 보세요. 순서대로 누가 먼저 나오는지 배열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순서를 전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4팩, 2팩이죠. 4팩, 2팩, 2팩이죠. 4팩, 2팩이죠. 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 111은 그냥 뭐 한 가지죠. 4팩에 4팩이 있는 거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어? 그러면 순서대로 간 거 아니에요. 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3은 숫자 3이고 1은 숫자 1인데 이 0이 4월이기란 말이야. 우리는 A, B, C, D라는 숫자의 눈의 숫자의 순서상을 찾는 거니까 이 0이 과연 4, 5, 6 중에 누구냐를 아직 안 정한 거로 봐야 돼요. 저것은 3가지 식의 경우가 다 가능하니까 0의 숫자만큼의 3에 거듭 지급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3의 제곱.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상당히 독특한 재미있는 문제죠. 0이 없으니까 안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세는 겁니다. 얼마가 되나요? 12에 9. 12에 9를 곱하면 108이네요. 4팩, 2팩, 2팩은 6이죠. 6, 9, 54죠.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죠. 이렇게 108에 9, 68. 이렇게 더하면 이게 90인가요? 90에다가 198, 1 더해서 199가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순간 A, B, C, D를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5살입니다. A, B, C, D는 주사위, 눈의 수니까 점수랑 좀 다르죠. 1개월 14 another. 아, B, C, D를 중복 조합으로 13 30